이번 게임은 큐브 이스케이프 더 미리고요. 바로 시작해 볼게요. 어? 단단한 지도네요. 어 바퀴 강 아 여기가 러스레이그네요. 러스레이그. 메모리를 이동시키는건가? 여기 구름이 달려있고. 어? 아 내가 여기서 부착한 거구나. 어? 오오? 여기 없고. 숫자 내 자리. 냄비. 좋아. 어 없네요. 아직까진. 아 이렇게 움직이는 거구나. 어 열쇠. 상냥. 장자. 안 움직이네. 그러면 요거랑 움직여 볼게요. 어? 아 쭉 움직이고. 여기. 뭐가 있을 것 같아. 없네. 아직까진 뭐 없네. 여기는. 한 대 이동할 수 없나? 좋고. 여기밖에 못있네요. 지금 제가. 자 그러면. 어 됐다. 태워야지. 그러면. 어 뜨거졌어. 뜨거운 물이네. 뜨거운 물을. 부어볼까? 아네. 뭐가 있을텐데. 뭐가 있을텐데. 안 열리고. 안되고. 내리는게 아닐텐데. 쭉 내려볼까? 간다. 쭉 이동시켜 볼게. 안되네. 쭉. 쭉. 어. 어. 계속 간다. 안 열리고. 안되네. 이게 뭐죠? 더 밀. 필요 없고. 어. 뭔가 만드는 것 같은데. 이렇게 힌트 가지가 없네요. 이거 뭐 달아난되나? 자. 안되네. 좀 올라가. 아. 아니. 뭐 있는 것 같은데. 지금. 어. 뭔지 모르겠네. 아. 위에 안방했다. 어. 뭐 있네요. 던졌어. 어? 어딨어. 아. 여기 있었네. 그럼 이 열쇠를. 됐다. 어. 할머니다. 할머니. 어? 뭐 달라고요? 성냥? 음. 뭘 주면 될까? 따스한 물 줄까? 여기 있습니다. 따스한 물. 음. 음. 어? 따스한 물 줄까? 음. 어? 미. 뭐야? 아. 하나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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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? 뭐죠? 아. 하나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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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게 큰 준대라는가? 아. 어? 하나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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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나에서. 두 개. 두 개. 네. 두 개. 10개면 잠시만요 아 안되는데 10개면 아 안돼 다시 여기있다 다시 이게 리셋 버튼이구나 이걸 10을 만들려면 4랑 6하고 5개는 5개 4개는 이렇게 됐고 2개 3개 됐습니다 아키 금리 금리 있겠 어 잠깐만요 금리를 아니네 금리에 넣을까요 이게 아니야 아닌데 금리를 어떡하지 금리 넣고 금리를 넣었나 금리를 어 아 이걸 열쇠 만들어보다 그럼 열쇠가 됐고 어어 황금 열쇠 깔끔하죠 그만히 어 그냥 말씀하시는거야 위로 올라가 볼게요 그렇죠 암흑이다 아잇 똥우사 질렀어 어 똥을 가져가? 똥우사 질러? 어 뭐야 웬 집이지 강 위에 어 뭐야 아 어 전화기 저기요 말 안하네 소비네 어 아 그 케이스 23에 그 죽은 여자네요 똥은 줄까 덜 다른 반응이 없네 어 나다 어 나는데? 어 어 헬로 헬로 This is Detective Dale Vandermeer 어 예 예 Is this Rusty Lake? Shade or Oh 지금 이어졌네요 KSG3이랑 Thank you I'm sorry Your Glass is Already Yes Oh 이어졌네요 오오 아 소름난다 이거 볼때마다 어 잠깐만 소리 왜이래 어 뭐야 뭐죠? 일단은 요거랑 요거 열어될 것 같은데 어 어 소지? 어 아까 그 할아버지다 까마귀인데 위에 일단 뭐가 있네요 할머니 어 졌어 아 졌어 이게 있구나 그러면 요거 요거 첫번째 두번째 오케이 알겠습니다 네번째 네번째 먼저 I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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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가 필요한거 같아요 얘네들아 아 저 마홍이형이 괜히 얘기 아니잖아 잠깐만 I I 잡고 I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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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Paradise is I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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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please hang out Wait it I I 내려와 좋아 1384 아이고 8 아 열렸네요 어? 어 뭐야 밑에 약간 물이 차오는 것 같은데요 5시 10분 어 오리다 오리야? 뭐니? 어디가? 뭐야 얘 6시 10분 올라갈게요 뭔가 나올 것 같은데 저기서 아 싫은데 열렸다 아 제발 오 깜짝 아니 왜 거기서 나와 오 어 어딨어? 떨어졌어 어딨지? 오 왜 여기 있어 여기 왜 있는 거야 설마 이렇게 넣는다고? 그러면 반짝거린다 하지만 뭐 할 게 없어요 여기 여자가 왜 여기 가셔있지 이게 어떻게 된 거야 할머 뭐라는 거야 가위는 어딨으니 가만 가위를 잘라볼까 안되네 말랐대 물을 줘야겠구만 어 어 어 어 아 그 케이스 2,3이라고 이어지네요 아까 그 제가 넣었을 때 그 그거 같아요 넣었어요 끝 어 어 아까 빛이 나고 빛이 나고 빛인가 별 다른 거 없네요 일단 들어갈게요 머리카락 자르는 건가 어 아닌데 그러면 이 물을 아주 뜨거운 물인데 넣었어 볼까 어디다 뜨거운 물을 부어 물 어디서 부어있지 떠 볼까 됐어 가볼게요 mà 아 얻대 우유 우유 우유를 우유 애교 수 Anything Is it 어 잠깐만요 해볼게요 네 번째 4 2 4 2 1 2 3 4 1 2 1 3 4 설마? 그지 아니지? 4 2 1 2 3 4 4 2 1 2 3 4 아닌데? 똥! 아니야 내려가볼게요 아 잠시만 이거 줄까? 아 됐어 털 주면 돼 털 어 잠깐만 물 차오른다 아 물이 차오르는구만 어디까지 차오른거야 쟤 뭐뭐 모래야 먹어 살쪘다 살쪘어 그만 물고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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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잘 봐 좀 이따 죽었어 뭐뭐 모래야 빨리 가 자 빨리 가 먹어 먹어 할 수 있어 그렇지 팔찌놀이군 물고기 넌 죽었어 어? 죽어 똥 안되네 일단은 한번더 불러가게 할 수 있을까 안되네 어디까지 차오르지 아 여기까지구나 물고기 어딨어 고기 고기 끝이야 네 일단 올라가자 오리를 한번 구워 상아볼게요 왠지 그래야될 것 같아 구워 상아볼까 오리 안되네 똥 왜있지 아 잠깐만 오리 오리털 오리털 그지 차라리 이걸 쓰겠어 이걸 어떻게 하면 할 수 있을까 어? 아아 됐다 살았다 잘라서 이거 어떡하지 철들 먹을래? 오리 먹을래? 아 안되고 내려가 볼게요 아니 내려가지 됐어 오케이 다 됐고 메모리를 보려면 되는데 일단 여기 들어가자 오리를 어떡하지 넣을까 하자 오리를 구워봐야겠다 오 오 오리 고기 아 너무 뜨겁다 어 어 이걸로 너무 뜨거운데 왜 먹지 못하니 이거를 버려야겠다 이걸로 담으 수 없나 흐하 물 아니 물 물 물 됐어 꺼볼게요 아 안 꺼져 요리를 했는데 먹지를 못해 이렇게 슬픈 현실이 딱 보여줄게 살려봐 할머니 가위 어 설마 한머리 머리털 쓰는 거야 설마 아 설마 야 어디다 오케이 됐어 됐어 아 이렇게 만들었어 머리털로 오잠 비참한데 지금 어 비참 오 왜 쓰러졌어 이게 뭐야 이게 부엉이야 오 공중보양 어떻게 하려는 거야 지금 움직인다 움직인다 야 어디갔어 움직이네 일단 그 다음에 할머니가 주고 뜨거운 우유 오케이 이제 뜨거운 우유를 받는구나 물 버리고 아니요 아 뜨거운 물 버려야겠다 아 으 돼요 어 움직이다 움직이다 와 어 근데 왜 으 잡아 으 으 으 으 아 움직인다 자 올라가 자 뜨거운 우유를 줘자 우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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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글씨가 쐈네 어 로 까마귀가 뭐야 일단 요거 한번 해볼게요 4 4 2 4 2 1 2 3 4 4,2,3,4 1,2,3,4 아 아직 안돼 아직 몸가 부족해 내려와야겠다 내려와서 어 참 움직이는데 아 잠시만요 아 뭔지 알겠다 를 하고 이게 움직이겠죠 다 찾고 일단 넣을게 없어요 갈게요 어 아 안되네 뜨거운 뜨거운 우유 음 음 기다려봐 뜨거운 우유를 담만한게 지금 대미밖에 없는데 다시 가볼까요 휘나 오도 없고 없고 그러면 통화 안 돼 위를 닫아올게요 아 좋아 좋아 혼나지 좋아 되겠다 되겠다 4,2,1,2,3,4 아 좋아 좋아 맛있게 한번 데워서 됐어 갖다 줘야지 자 할먹 갖고 왔어 좋아 박빵 박빵 찍고 박빵 찍고 오 겁나 빨라 엄청 빨라 지금 아 이제 오류를 꺼내볼까 한번 꿈쩍꿈쩍해볼까 딸라보고 아 뭐야 꿈쩍꿈쩍해봐야지 오류를 줄까요 할머니 오 먹빵 찍네 오 오 겁나 빨라 아 물고기 아 그물이구나 그래 그물라 잡아야지 자 이제 물고기 먹빵지 찍어봐야지 이제 좋아 먹빵 자 드세요 할머 따 오 먹빵 찍었어 좋아 그만나 빨라 뭐야 강한 루프 이거 어떻스니 잠깐만 루프를 내려가보자 어 됐다 오 뇌뇌뇌 뇌야 여자 뇌다 뭐죠 여자가 왠여자가 뇌를 또 오 왜왜왜 아 끝 오케오케 시작 아 쉽지 이정도에는 끝 흰색 키보네요 흰색 키보네요 흰색 키보라고 됐어 이거 어떡하지 할머니 드릴까요 응 응 응 어 수저우도 있네 어 왜 소리가 왜이래 어 아니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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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럼 밑에 내려가서 어 아닌데 오다 오 됐어 뭐야 어 어 잠깐만요 257이나 나왔네요 257 257 됐다 뭐 끝난 느낌이 들어요 257 257 257 됐습니다 아 또 시작이야 또 시작이야 아하이 뭐 이번에 시켰지 자 시작합시다 오케이 여기 왔습니다 시작 하나 둘 하나 둘 아하 다시 다시 빨리 시작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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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빨리 요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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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하 다시 아유 뭐야 검색이 날아왔어 뭐 큰일날거 같은데 야겠어 하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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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요고 됐어 오 큰일날 뻔했다 또 시작 나타날 뻔했어 검색키 오오 왜이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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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미로해줘 소야 자 너도 됐어 크게 안나오지 전화도 안되지 자 한번 보자 밖에 오 아 그거구나 깜짝 놀랐네 내려와서 아 아 내려와있다 그러면 깔끔하게 끝나겠죠 검색 물 아 부러워라 아 내가 이럴 때 제일 무서워요 자 하기 싫어 오오 죽었어 할머니 이거 어떻게 된거야 할머니 이거 어떻게 된거야 다다 뭐야 왜 할머니 죽었어 호신형 가위 여기 올라와야되네 오 손 잘렸어 뭐야 오 깜짝 못봤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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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무도 못봤어요 깜깜하죠 아무도 못봤어 하나 형사님 제발 담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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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떻게하게 플리즈 에이 미쳐세 미쳐세 미쳤네 그래 어 나왔어요 살았네 와 이렇게 스페이스케이프 더 미리 끝났네요 와 요즘 깜짝 놀란다 이것도 난이도는 그래도 케이스24보다는 좀 낫네요 그렇게 어려운 건 잘 모르겠어요 이 정도만 할 말한 것 같아요 자 그럼 다음 시리즈에서 뵐게요 뿅